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망치가 3분기, 4분기에 쭉 빠지면서 원위치가 됐습니다. 여기 72라는 수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경제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말할 부분인데요. 3분기만 해도 대기업, 수출기업이 그래도 중소, 내수기업보다 상황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4분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중소, 내수기업은 수치가 그대로인데 대기업, 수출기업 경기 전망이 급속도로 암울해진 영향입니다. 실제로 충북 수출액은 6월과 7월 그리고 통계가 나온 8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반짝 상승한 걸 제외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충북 수출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올해 영업이익 달성 여부를 물어봤는데 목표치 미달로 답한 곳이 68%나 됐습니다. 초과 달성을 예상한 곳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수출 대기업마저 흔들린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책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맞춰야 할 비상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 더하겠습니다. 팩트 더하겠습니다.